탐보는 타자들은 더 하겠죠? 황재균 선수의 타석 쇼브 스트라이크입니다 박정현 같은 유형의 투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나가면 상당히 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3할 1푼 6리의 타율 홈런 7개 31타점 기록 화보인 6길을 얻어냈던 황재균 선수였습니다 배트를 멈췄습니다 자, 밴 대처하는 모습들이 박정현의 공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센터 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담장 쪽 넘어갔습니다 네 황재균의 2런 홈런 오늘 경기 롯데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이번 시즌 8번째 홈런포 황재균 홈런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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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접군요 꽝하는 순간 박종현 선수가 먼저 탄식이 흘러나오는